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희철입니다. 오늘 제가 간만에 구문독해 강좌 말고요. 4월 학평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문독해 캐스트 말고요. 문제풀이법쯤 해드릴게요. 특히나 빈칸에 딱 포커스 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칸을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선생이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맞지만 빈칸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빈칸이라고 하는 거에 출제예도를 한 번만 생각해봤으면 문제풀이도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빈칸이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빈칸은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빈칸 자체가 주제나 요지일 수 있죠. 주제나 요지를 빈칸으로 만들고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독해 올릴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소재에서 결론으로 넘어가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속된 말로 쓰레기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쉬운 말로 하세요. 위에 문장 뭐 나왔으면 밑에 문장 뭐 나왔으니 너 빈칸에 그럼 뭘 고르면 되겠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빈칸의 의돈 딱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그거 자체가 주제의 요지 아니면 위 문장 아래 문장의 연관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빈칸에서 필수로 꼭 요약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빈칸 문장은요. 무조건 첫 문장과 왜냐하면 영어의 첫 문장을 요약하라고 하는 게 영어는 보통 두 갈리식을 선호합니다. 첫 문장의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이게 주제가 아닐지언정 소재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보통 첫 문장은 요약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빈칸 위, 아래는 요약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의 단어들을 화살표에 갖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설명드리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5단만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첫 문장 요약했고 빈칸 위, 아래를 요약했으면 화살표 갖다 붙인 다음에 이런 요소의 글을 읽었구나. 그럼 난 이제 관련되지 않았거나 언급된 적 없거나 반대말이 나오면 지워나가야지 그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풀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33, 34번 이 두 문제가 4월 학평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빈칸 두 개인데요. 제가 34번을 먼저 할 거예요. 얘가 난이도가 더 낮았고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3번을 설명드릴 텐데 자, 하나만 미리 설명드리고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문장과 빈칸 위, 아래의 요약은 기본사항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연결어 연결어라고 하는 건 글의 흐름을 알려주거든요. 이 중에 모든 연결어가 아니라 빈칸 문제나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개통 빈칸 문제 또는 요약문 문제 개통까지 주제와 파악된 글에서는 딱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문제 풀이가 되게 편해져요. 첫째 예시가 나오면 무조건 예시 앞 문장은 밑줄을 치세요. 수능은 보통 14줄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 왜 14줄밖에 못쓰는 영어에서 부연설명 예시까지 왜 썼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부연설명까지 해요? 그 앞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꼭 밑줄 치고 요약을 하시고요. 그라인 주제 하나입니다. 둘째 역접 개통이 나오면 속된 말로 위에 부분 쓰레기라는 얘기지. 자 이제부터 역접이 나왔으면 자 너들 집중해서 읽어라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역접이 나왔다고 제 말은 그 위에 걸 아예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하부터 집중적으로 요약하면서 읽는 건 기본입니다. 자 셋째 필자가 자기 글을 지가 요약해요. 예를 들면 대열 for라던가 뭐 so라던가 as a result라던가 이런 개통 필자가 자기 글을 자기가 왜 요약을 하죠? 아니 주장하고 싶으니까 요약해서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의 연결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캐스트에 계속 찍었던 내용이고요. 저랑 이제 서퍼신 학생들은 아시죠? 저 이걸로 무조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요약문 다 꼭 세모 치고 문제 풉니다. 글의 흐름 구조가 완전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면 자 34번을 먼저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빈칸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글이 한 3분의 1 아니 한 3분의 1 4분의 1 한 이 정도까지 글이 학생들 표현으로 튕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될 듯 하면서도 해석이 안되면서도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연결어의 먼저 한번 세모 치고 볼게요. 대놓고 벗이 나오고요. 또 대놓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빈칸은 제가 독해 원리할 때 종종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독해 원리 때 빈칸 딱 2, 3초만 동원해서 연결해 있으면 세모 치고 문제 풀어라. 글의 흐름을 알려주니까. 그럼 이 글은 이런 개념입니다. 첫 3줄 제가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속된 말로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첫 3줄이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좀 튕기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은 벗부터 뭔가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벗을 첫 문장이라서 하고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아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첫 부분만은 꼭 요약을 하시고요. 아까 기억나세요? 빈칸 위, 아래만은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칸 아우 앞 문장이 기네. 빈칸 아 여기구나 앞 문장만은 제가 꼭 요약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도 중간 문장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첫 문장 볼게요. 이거 자동성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시장 문제 풀 때 자동성인 줄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헤매는 경우가 있었거든. 자동성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 다섯 개밖에 안 되는 단어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실전적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소구제만 박았어요. 이 세 줄 쓰레기인지 알고 들어갑니다. 자동성에 관한 글이래요. 뭐 빠르니까 효과가 있대요. 다음 줄 모든 거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유지하면 되는 거다. 이미지를 우리 마음 속에 이미지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의 자동화된 이거 실전 문제에서 모르는 사람 많죠. 모터가 운동인 줄도 있었거든요. 우리의 운동 계획은 런업프가 그냥 진행되다. 부드럽게 진행될 거다. 현실적으로 할게.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전 지금 해석을 해드렸지만 첫 세 줄 해석을 잘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운동에 닿아도 모르는 사람 많았고요. 런업프도 몰랐고요. 이거 행간 의미도 파악은 잘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에 관한 글인 거구나 아마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달라요. 얘를 첫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첫 문장과 빈칸 위아래만은 필수 요약입니다. 가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주어 뭐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고 또 우리가 아직도 주어는 위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don't let it 허용하지 않아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 내용이 어렵지만 이걸 허용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우리는 방해를 합니다. 생각함으로써 방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뭔가 나왔어요. 자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허용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놔두기 허용하지 않는 거야. 제가 똑똑하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함으로써 그걸 방해하는 거야. 다음 주제에 편하게 읽을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어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단지 처리합니다. 단어를 천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갓. 빰빠라봐. 왜? 그래서 그런 까닭에 왜 쓸게요? 직을 제가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빨간 페로 바꿀게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의 부분은 필자가 자기가 요약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꾸미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은 대디하다. 우리가 방해한다는 거지 우리의 자동성을. 어? 지금 뭔지 몰라도 반복적 어게 나오지 않아? 자동성이라는 것에 관한 글인데요. 오히려 생각하면서 방해를 하고요. 사람은 자동성을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자기가 방해를 해요. 말을 해갖고. 다음 줄. 우리는 허용합니다. 우리의 의식적 생각이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의식적 생각이 지배하게끔 우리의 잠재의식 생각을 지배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요. 여기서는 뭐 습관이라던가 자동화된 운동 몰랐다는 존재하에 자동화된 계획같은 걸 잠재의식이라고 한대요. 콤마 I에인지 시도하면서 애쓰면서 강제해 우리 몸을 강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뭐를 통해? 움직임을 통해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수식입니다. 얘는 바디고요. 어떤 움직임을 통해 몸이 만들어내는 걸 원치 않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강제하려고 애쓰음으로써 하여튼 의식적 생각이요. 지배한대요. 잠재의식 생각. 제가 실전처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뭔 얘기예요? 정말로. 해석은 했어요. 붕 떠요. 뭔 얘기예요? 쫄지 마세요. 여기에 필자의 주장 강조 같은 게 들어있진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었어. 기술에 관한 책을 읽었고요. 또 믿어요. 우리가 안다고. 모든 최고의 각도도 알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고 움직임도 다시 우리가 이것저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다시 이것저것 아니까 위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의 일은 그래도 위안했죠? 의식적인 게 잠재의식적인 걸 지배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아니까 의식이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에요. 무조건 요약하세요. 빈칸 위, 아래는 얘는 물론 밑에 없습니다. 더 좋은 계획은 뭐뭐 읽 거야? allow 허용하는 그래도 allow 세 번씩 할게요.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생각이 콤마콤마 우리가 삽입구민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게 알고 있대요. 가장 좋은 움직이는 방법 가장 좋은 걸 알고 있는 잠재의식한테 허용해주는 게 좋은 거야. 잠재의식한테 허용하게 해줘야 돼. 개론 진행되게끔 움직임과 함께 진행되게끔. 제가 사실 여러분들 행간의 의미 꼼꼼하게 설명 안 드렸죠. 저 요약한 문장 정해져 있어요.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이에요. 다시 볼게요. 벗 위에는 쓰레기니까 첫 문장에 보시고요. 볼게요. 사람들은요. 자동화를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방해를 해요. 자 이제 추한 문장 요약한 부분 사람들이 성취한 거는 그냥 자동성을 방해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자동성을 방해를 해요. 빈칸 안 문장입니다. 더 좋은 계획이란 잠재의식적인 생각이 그냥 진행되게끔 놔두는 건데 다시 그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 생각을 하거나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잠재의식 그냥 놔두게끔 하는 게 좋은 거라는 얘기야. 빈칸 놓죠. 일단 우리가 어떤 기술을 자동화했으면 우리는 빈칸할 수 있어요. 빈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빈칸 바로 앞부분에 끌어악고 올게요. 자동화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지? 위에서 막 끌어오게. 볼게요. 자동화가 됐으면 더 좋은 계획이 될 수도 있죠. 자 자동화로 하면 더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 쓸어볼게요. 자동화가 되면 자 우리가 뭐야? 반대말 나오겠지? 방해하지 않는 거지. 뭔가를 이 문장 쓸어보자. 자동화가 되면 생각함으로써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반대말. 끝. 정답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끌어왔으면 이제 오답을 지워나가세요. 그럼 들어볼게요. 자 자동화가 됐으면 자 다시요. 위에 뭐라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하면서 방해를 해요. 사람들은 자동성을 방해를 합니다. 더 좋은 거는 그냥 잠재의식한테 그냥 놔두면 돼요. 선지 저 할게요. 자동화를 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1번 단지 단지 그것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다. 생각함으로써 자동화에 피해를 줄 수 있어. X 할래? 세모 할래요? 아 세모죠. 전 동그라미를 안 합니다. X는 세모입니다. 바로 앞에 다시 볼래요. 우리 여기 왜 이렇게 했죠? 사람들은 자동화를 허용하지 않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방해를 하는 거 오히려 그러면 다시 생각함으로써 자동화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거 세모입니다. 2번 우리는 빨리 또 다른 기술을 습득한다. 혹시 또 다른 기술이 나온 적 있니? 전혀 없습니다. 2번 지우고요. 3번 Hardly 거의 멈하지 않다. 자 하게끔 해 만들어 우리의 나쁜 습관이 사라지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나온 적 있나요? 나쁜 습관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요약한 부분에서도 쏘가 있는 문장에서도 빈칸 앞 문장에서도 나쁜 습관에 관한 내용 나온 적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4번 우리는 자동화를 하면 그걸 잊어버린다. 강화 같은 거 없으면 이거 잊는다 했듯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가장 많은 오답이 5번이었는데요. 우리가 뭔가 기술을 자동화를 하면요. 우리는 거의 뭐 하지 않아?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문제 안 나온다는 건 많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자동화가 되면 다른 각도로 생각하진 않아. 다른 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진 않아. 혹시 다시 한번 봐드릴게 우리가 요약했던 이 문장과 그래서가 있던 이 문장과 빈칸 앞 문장 있던 문장 중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면서 방해를 하고요. 우리가 성취한 거는 그냥 자동성을 방해하는 것뿐이고요. 빈칸 앞에 더 좋은 계획은 잠재적인 생각 그냥한테 허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다른 각대로 보지 않는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언급되지 않은 걸 그냥 고르신 겁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학생이 5번을 찍었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독해 올 때 누차 말씀드린 건데 연결어 중요한 거 맞고요. 빈칸은 필수로 요약해될 문장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 이제 빰빠라밤이라는 주장하는 문장도 있는데 이 글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3번은 제가 정말 금방 풀어드릴게요. 독해 올릴 때 누차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빈칸이 첫 줄인 건 정말 금방 풀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빈칸이 첫 줄인 경우에 한해서만요. 자, 다른 문제는 어디부터 읽어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것만은 어디서부터 읽어라 가 있습니다. 독해 원리 수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빈칸이 첫 줄이면 출지예동은 딱 두 개예요. 첫째 밑에 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니까 주제나 요지가 빈칸일 수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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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임장인 주에는 뒤에 내용이에요. 하지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빈칸은 뭘까? 주제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오해와 통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칸이 첫 줄일 땐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이거든요. 독해볼리 하신 분들 알죠? 제가 빈칸 첫 줄일 때는 어디 붙을 글하고 꼭 결론부터 읽으세요. 마지막 부분 읽으세요. 왜냐하면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예요. 첫 줄 빈칸이면 이건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인 걸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난 이 글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면 결론을 알면 제가 그때 독해볼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약 기출문제의 70%가요 답이 한 번에 보여요. 만약에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선지를 지어놓은 다음에 관계없는 걸 문장의 중간 이하까지 쭉 다시 내려오면 답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볼게요. 빈칸 첫 줄이죠. 제가 결론부터 마지막부터 읽을게요. 꼭 그리고 비록 이 첨가가 자 뭐해 색깔을 첨가하는 것이 제시가 될지라도 해가 없는 거로서 제시가 될지라도 제가 그 사람이 말을 덮쳤어요. 그건 여전히 하는 거야. 목적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요. 색깔을 첨가하는 게 해롭진 않아요. 그럴지라도 색깔을 첨가한다는 건 속이고자 하는 목적이 다시 속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래. 해를 주진 않아도 속이고자 하는 거야. 그 하나의 주제 하나. 지금 이게 결론을 압니다. 첨가볼게요. 얘는 가주어고요. 이건 진주어인데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음식 산업이 사용한대요. 어? 아까 마지막에 봤지? 색깔을 뭐로써? 합성 베타 캐로틴으로써 오렌지색 노란색 여래요. 얘를 시도 속에 빈칸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 넣는다는 거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야? 식품산업에서 색깔을 일부러 넣는데요. 저 답 나온 것 같아요. 빰빠라밤 예를 들어 빰빠라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예시가 나왔으면 예시 앞문장은 필자의 주장 밑줄을 바깁니다. 이거 주제문입니다. 대놓고 주제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스토리만 대충 말씀드릴게요. 머저리니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을 예로 들어보자. 그 다음에 뒤에 해석이 어렵진 않았을 것 많은 학생들이 마가린은 원래 하얀색 계통이래요. 근데 일부러 버터랑 비슷하게 하려고 노란색 계통을 집어넣는데요. 이러니까 쫙쫙쫙쫙쫙 나오는 글입니다. 중간에서 안으래요. 우리 결론을 알아요. 맨 마지막 수를 뭐라고요? 색깔이 해롭지 않을지라도 색깔 넣는 건 뭐라고? 속이는 거야. 속이는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은 어템트랑 같은 말 아니야? 시도하고자 하는 거지. 뭐를? 디셉션 그대로 쓰면 되죠. 뭔가 속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 색깔을 넣는다는 건 소비자한테 속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계통만 골라내시면 돼요. 물론 실전 문제에서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답이 근거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워볼게요. 색깔 넣는 건 어떤 시도일까? 단순화하고자 하는 거래. 제조 과정과 관련돼 있을까? 속이는 거지. 제조 과정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우고요. 조작하는 거야. 소비자 행동을 조작하려고 그래. 어? 소비자 걸 막 조작 조종하려고 그래. 이거 속이는 거일 수 있어요. 세모. 3번 제품의 부패를 제품이 썩는 게 왜 나으니? 나온 적 없어요. 4번 영양가치를 영양가치를 향상시키는 거 아니죠? 속이는 거랑 관계없습니다. 5번 맛을 강화시키려고 몇 번일까? 답 2번이에요. 자 제가 독해 원리 내용에도 이거 분명히 몇 번이나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자 빈칸이요.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 수거는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정말로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 수거를 많이 안다는 전제 하에 빈칸은 꼼꼼하게 읽을 문장과 빨리빨리 읽어낼 문장이 구분됩니다. 근거를 찾아서 화살피로 갖다 붙인 다음에 선지를 지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빈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만에 문제풀이로 하나 케이스 찍었는데요. 도움됐으면 하네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